월드 디즈니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 월드 디즈니가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엔터 시장에 이제 충격의 망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의 도전장을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시장에도 큰 지갑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OTT 서비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OTT 서비스는 일단 온라인에서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컨텐츠를 디지털로 언제든지 골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드라마나 뉴스, 쇼프로 등 몇 시에 시작되는 TV 서비스 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케이블 TV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이른바 코드커팅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드커팅은 유료로 보던 케이블 TV 방송 시청자들의 가입 해지 사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시청자들의 가입 해지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만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수는 6억 13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료 테이블 TV 가입자 5,600만 명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처럼 1981년 케이블 방송 MTV가 처음 등장하면서 기존의 지상파 TV를 위협한 지 37년 만인데요. 이제 케이블 TV 또한 또 다른 후발 주자인 OTT 서비스에 추호를 당한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케이블 TV를 해지한 미국인들의 가입 해지 건수가 수만 4,6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월트 지진이도 이런 영상 시청 환경 변화에서 사업의 무게 중심을 이제 디지털로 전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OTT 서비스 시장도 그렇다면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죠. 물론 미국만 보더라도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1위 바로 넷플리스에 미국 내 가입자가 현재 1억 5,800만 명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1억 명 그리고 훌루가 2,85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애플이 뛰어들었습니다. 애플 TV가 지난 11월 1일부터 OT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 디즈니 플러스가 바로 오늘 12일부터 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기존 케이블 회사인 컴캐스트 TV도 OTT 시장에 내년 4월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채널로 잘 알려진 HBO Max 또한 내년 5월에 경쟁에 합류하면서 이제 OTT 시장의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 관련된 뉴욕타임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데뷔인은 토르의 마법 망치를 내려친 것 같았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지각변동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공중파 TV에서 월정에 돈을 주고 보던 케이블 TV 시장 이제 38년 만에 점차 사라지고 있고요. 이제 OTT 시장 바로 원하는 컨텐츠를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물론 아마도 당분간은 케이블 TV와 그리고 OTT 서비스 시장이 공존하는 이른바 과도기 시기가 이어지겠지만요. 조만간 TV 채널은 사라지고 컨텐츠만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OTT 시장이 도래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